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널렉스 프로덕션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7일 일요일 2024년 새해 첫 일요일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2024년 새해 첫 일요일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이제 2024년이 시작됐으니까 여러분께서 올해 계획이 있으시죠 요즘에 올해 계획되면 다이어트나 공부 그리고 부작을 해달라는 소원 등 여러분들에게 계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도 하는데요 저는 부자나 올해의 주인공 그리고 저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되기 위한 소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소원이나 계획이 있죠 올해의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께서 댓글을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새해 계획에는 무엇이 있는지 댓글을 적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2024년이 시작됐으니까 올해 2월 10일이 설날이잖아요 2월 10일에 설날 때면 시골에 가서 아마 저한테 세뱃돈을 받을지도 모르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일할 때부터 카페 일을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월급을 많이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새해에 일도 잘하고 있으시죠 새해에 잘 일하고 계신 분들도 댓글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2024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2024년 새해 첫 일일이 시작되고 이제 아무래도 추위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잖아요 감기 걸리지 않는 그런 올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2024년이 되었으니까 지난 3, 4년 동안 이뤄졌던 코로나 선별진료소도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고요 용의 해가 거의 다가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올해를 이뤄주고 싶은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조날렉스 프로덕션도 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 수 있는 기쁨, 행복, 사랑을 많이 담는 그런 조날렉스 프로덕션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저희한테 응원을 주시면 아낌없이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날렉스 프로덕션도 올해 힘차게 시작할 수 있게 앞으로도 더욱 더 노력하는 모습을 갖추겠습니다 조날렉스 프로덕션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에도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날렉스 프로덕션이었습니다 2024년 새해 첫 일요일날 마무리 잘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건강함을 되찾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습니다 제게임 Jessica